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공연에 객석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충남도가 2일 도청문예회관에서 도내 여성단체 회원 850여 명과 함께 제30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오늘, 도민이 행복한 내일, 희망찬 충청남도라는 슬로건으로 여성헌장 낭독, 공로폐수여 등 기념식과 함께 여성영화 상영, 난타, 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했는데요. 행사는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이번 대회는 100만 충남 여성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충남도는 지금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4대학 근절 노력과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성은 물론 도내 가족 모두가 안전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계획입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